지난해 말, 정확히는 12월 30일 밤,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미확인 비행물체 기억하십니까? 모의 위성을 실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였는데, 오늘은 여기에 실제 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를 실시했고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성공한 건 남의 나라 로켓에 우리 위성을 올려서 쏘아올린 거고, 오늘은 우리 로켓에 우리 민간 위성을 올려서 보낸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남쪽 4km 해상의 바지선에서 발사체가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군과 민간 기업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해 만든 고체 추진 발사체가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에 실린 해상도 1m급, 무게 약 100kg 위성은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1시간 45분 만에 첫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5시 38분엔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1, 2차 발사 땐 모의 위성을 탑재해 2에서 4단 추진체를 시험했는데, 이번 발사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1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보다 저장이 쉽고 낮은 비용으로 빠른 발사가 가능해 저궤도용 정찰 위성에 적합합니다. 4단짜리 발사체에 탑재한 500에서 700kg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1.5톤까지 위성 무게를 늘리는 게 군 당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